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잠깐 말씀하셨지만 기업과 정신이 국내 중고등학교 전국효과가 된다 이와 관련된 국내 뉴스로서는 이 얘기를 했고요 2018년으로 지금 하는 걸로 얘기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결정해서 된 거는 아니지 않나요? 대통령이 2018년부터 근로기업하는 상황이었고 그러면 이제 준비를 하고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2018년부터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이런 뉴스를 국내 뉴스에서는 하나 뽑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 스타트업 리더 양성을 위해서 우리가 대학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인데 확실한 건 정말로 많은 대학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학부생들 같은 경우에 대학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비즈니스나 비영리 벤처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가르쳐주길 기대한다는 그런 조사 자료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대학들이 혁신 경쟁에 참여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 지금 특히 굉장히 좀 열심히 하고 있는 학교들이 라이스 대학교라든지 하버드, 뉴욕 대학교, 노스웨스턴, 프린스턴 대학교 등이 지난 몇 년간 학생들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원하고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기업과 정신 관련 센터나 연구소를 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꼭 있어야 될 학교들이 빠진 학교들이 좀 있죠 서부에 있는 스탠퍼드 대학교라든지 이런 데가 빠져 있는데 스탠퍼드나 MIT가 빠져 있는데 왜냐하면 그 학교들은 이런 걸 따로 만들어 가지고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것을 하고 그 주변이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빠져 있지 그런 내용들이 또 마지막 뉴스가 되겠습니다 경희사이버대학교도 그렇고 경희대학교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창업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최근에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어서 대학에서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굉장히 초기고요 그다음에 그냥 교육부에서 하니까 따라가는 듯한 느낌을 가진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전 수준이 아니라 진짜 대학이라는 것의 미래라는 데 있어서 창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글로벌한 어떤 그런 트렌드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